We're gonna be alright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저희와 인연이 깊은 슈스와 황금 트레저를 통해 저희가 스포했던 슈스와 대전 모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른 플레이어한테 이제 뽐낼 시간이 된 거죠? 그럼요! 아마도 리듬 게임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실시간 대전 모드 정말 기다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제가 더 설레고 여러분 다 설레지 않나요? 당연하죠! 저희 다 같이 재배결 가나요? 예! 파이프! 이번엔 쉽게 앉아줄 거니까 다들 기대해요! 아무래도 하지만 우승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해 드릴 테니까 야 이거 뭐야? 곡 클리어! 완전 잘하잖아! 내가 말했지! 상대 봐! 대답아! 다들 천천히 실려 고맙긴 할 것 같아요 오오 오오오 오오.. 야야야야야 오오오 또 저희 곡 중에 제일 어려웠던 지금 하드모스로 돼서 배결 준비하는 게 어때요? 예! 예! 그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쉽게 있어요? 그때쯤이면 저희 곡도 지금보다 더 많이 추가되었을 테니 트레저메이커 여러분 저희 화요일 되게 기대해주세요 자 여기서 다들 기다리는 건 언제 업데이트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슈스와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실시간 대전 모드는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많은 기대감을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인데요 다들 어때요? 많이 기대하고 계신가요? 별을 달성한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모드가 추가되는 날까지 기다려주세요 집중! 트렌드였습니다! 안녕! ãy subscribe cho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언니,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신규 M